주켓마을 동원 로얄드쿠 비상경보방송 촬영을 해뒀습니다. 정문 횡문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. 정문에서 테스팅을 하였습니다. 실제로 지금 정문에서 불을 비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실제로 CMS 박스에서 소리를 말하기를 하면 강제 경보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.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회장님 소리가 들으시면 손을 흔들어주세요. 지금 정서 방송을 반대쪽 동영상은 추후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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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